부부가 독일에서 의학 공부를 한 의학 박사들입니다. 둘 다 내과를 전문을 해서 부부가 킬에서 의학 프라치스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고관절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님이 아주 의학적에 대해서 유투를 보고 유투를 보고 유투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 길로 치료받으러 온 것입니다. 다른 비수도 혹시 오토페에 대결한 게? 어, 저 habe ich bisher keine guten Erfahrungen gemacht. 이 카드인 Gymnastik은 auch nicht viel. keine L-gyvennis. keine L-gyvennis. 왜 정형외과에 안 가고 나한테 왔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정형외과에 가서 좋은 소식들을 저희는 듣지 못하고 해봐야 운동이나 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바스푼트 이루어집니다. 오토페에 대 바스푼트 이루어집니다. 예, Krankengymnastik verordnen oder operieren. operieren, 네.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이 나을 생각하고 결국은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스팀 도둑? 예, absolut. 예, 정확합니다. 자기 부부가 결정한 것은 오토페에 대 정형외과는 수술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두 시에야 kam, 이 핀드핀드 스테크가 완전히 워저. 예, ganz erstaunlich. 난 15분 만에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이 수본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고장이 있는지를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정확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정말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의학적 진찰 방법에 대해서 너무도 다루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랬다고 합니다. 아, 이 의사들은 비디오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 이 길이 새로운 길이겠다고 하고 오게 됐습니다. 두하우프 인터넷 디저 메토드, 네? absolut, ich möchte gerne lernen. 아, 지금 남편은 자기 지금 하고 있는 프라치스, 프라치스가 뭐냐? 병원, 병원. 자기가 하고 있는 병원을 지금 한 달 때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이걸 배우고 싶답니다. 이,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이 되어져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길에서 여기까지 치료받으면서 배우는 과정을 묶으리려고 부부가 함께 온 것입니다. 참 용감한 부부들입니다. 이 새롭이 어여, 에이, 오여름에 무티게 비추고. 네. 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으니 자.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들, 예, 지금. 자, 이거 만시오. 여기 보여줄까? 네, 힘 빼고. 네,이 지금 모습을 깨끗하면, 네, 모습을 빼. 처음에 왔을때는 이렇게 근육이 나왔어요. 여기가 처음에 왔으니 근육이 하나도 없었다고 근육이 사원형과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어지니까 자꾸 이게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탁 튀어나왔다고 그리고 바로 올리고 호흡 이 힘이 호흡 이 힘이 호흡 이 힘이 나오면서 근육이 딱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근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기적처럼 수년간 죽었던 근육이 나온 거야 이 근육이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다른 메토드 마스웨어 오토페드 비타민 쥬벨프 슈프레진 컴퓨니 무스크 지금까지 기존된 의학은 아무리 해봐도 이 죽은 근육이 살아나진 못합니다 흐흐 흐흐 이거라 이게 이게 뭔지 알려줘 얼굴은 아니어도 손가락은 보여줘 이거라고 이 죽은 근육이 살아나니까 힘이 나오고 그전까지는 이 관절이 근육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어서 아팠는데 그 근육이 나오니까 그냥 쫙 가운데로 가는 거라 이게 흐흐 의사들이 와서 직접 사라는 걸 보고 힘이 강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것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의사분들이 이렇게 와서 의학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될 때 뒤쪽 기증까지 기존되었던 의학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의사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오토패드에 가서 수술할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치료를 통해서 브라그니시 오프라치요 이스타시니 쉰 아버 아버 시일날 크라이크인하우스 비레도 흥어 네 오는 오프라치요 그리고 이 하이룽은 제일 쉬는 아 다는 아케야 슈피맨 안되고 수영하는거 안되고 자전거 타는거 안되고 그리고 춤추고 딴천하고 이러는거 안되고 그러고 6개월간 쉰게라드게인 따뜻히 디저 오리지널 포지션 컴트죠 에트디 무스클 대어 슬랍다른 리그 때 이모 디저할드 이모 쪼컬메 다름 이스트 히어 쉰니 이스트 데이 스파설베 칸추지에 히어네 어 어 여기가 앞에 누르면 물이 쑥쑥 시던데 지금 물이 어떻게 없어졌지 어 물이 싹 없어져 버렸어 정말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방법이 수술이나 약품 없이 몸이 자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폰스도의 방법을 오늘 의사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알리게 된 것에 제가 대단히 기쁨 같습니다 이씨 땅케 오이시 도로시 다인의 뷰루프에 운들의 벨트 베칸트 마컨까 내가 감사한 거는 이렇게 두 의사님들이 직접 보면서 자기네 의술과 비교해서 어 이 새로운 방법을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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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